안녕하세요. 범국민 등산교실의 양현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바로 등산이죠. 그런데 등산을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등산인데 잘못된 상식이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에도 요령과 방법에 따라 산행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기초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등산은요.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등산식품 섭취의 원칙은 결국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을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먹는가의 문제는 지치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지친 다음에 그리고 시장기를 느낀 다음에 섭취하는 것은 너무 시기를 놓친 겁니다. 시장기라는 것은 결국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치기 전에, 시장기를 느끼기 전에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산 중에는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등산식품을 행동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행동식이란 것은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바로 행동식이 되는 거죠. 김밥이 행동식이 될 수가 없고 도시락이 행동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주머니에 휴대를 해야 됩니다. 배낭 안에 휴대를 하면 꺼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섭취를 자꾸 안 하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머니에 휴대를 해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각자 알아서 섭취하는 것이 등산식품 섭취의 원칙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 배낭 안에 먹을 것이 잔뜩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섭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쫓아올라가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누적돼서 결국 조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요. 산에서는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세 가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연료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g당 4칼로리의 연량을 내고 우리가 가장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2% 이상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 섭취한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가장 연량이 높죠. 그 대신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이 함께 사용돼야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양은 85% 정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무한대까지도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찌게 되면 다 지방이 늘어나서 계속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연량을 내지만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근육과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로 사용되다가 급하게 되면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런 영양소들이 각각 다 다르게 사용이 되는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등산 중에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순서를 설명해드리면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몸에 2%밖에 저장이 안되죠. 그래서 쉽게 고갈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녹이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서 탄수화물은 점점점 저장 한계가 와서 줄어들고 지방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운동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90% 이상을 지방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방의 특징 가운데 지방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이나 등산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는 반드시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계인 탄수화물을 계속 공급해줘야만 지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약 24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계속해주면 탄수화물이 계속 몸에 있어서 지방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탄수화물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탈진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로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 단백질을 바로 분해를 해서 사용하게 돼서 몸이 충락이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 중에는 우리가 몸에 충분하게 저장된 지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등산하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등산식품을 고를 때에도 이 점을 유념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식품에는 행동식이 있고 비상식이 있죠. 행동식은 다 섭취하고 내려오는 것, 비상식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비상식은요. 빨리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나는 것이 더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상식으로 초콜릿, 육포, 치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은 모두 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탄수화물은 아주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상식으로 적합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좀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탄수화물이 중요하니까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좀 높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섭취하기 좋게 휴대하기 좋게 그리고 계절에 맞게 자기 입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등산 식량을 준비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럼 등산 중에 물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물은 등산 중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고 몸을 식혀줘서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등산 중에 물을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지친다는 그런 잘못된 속소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군들이 사막 실험에서 물을 섭취를 얼마만큼 하는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흘린 땀에 비해서 50%밖에 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을 흘린 땀만큼 충분히 공급했더니 훨씬 더 덜 지치고 체온도 덜 올라가고 지치지 않게 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등산 중에 흘린 땀만큼 충분히 물을 공급해서 땀을 적절하게 흘려줘야 되는데 보통 1시간에 흘린 땀만큼 물을 섭취하려면 0.5에서 1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휴대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등산 중에 물의 섭취는 가급적 출발하기 전부터 많이 섭취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섭취량만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1.2에서 1.5리터 정도가 하루 8시간 산행했을 때의 최소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염분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등산할 때도 그런가요? 네, 등산할 때 땀을 흘리게 되면 염분이 빠져나와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근육, 경련, 쥐 이런 것들이 다 염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등산식품은 평상시보다 좀 짜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물 대신에 이온음료나 아니면 물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음식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힘나게 한다고 술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네, 등산 중에 음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자들의 약 50%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등산 중에 술을 드시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 균형 감각 여러 가지가 저하돼서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등산 중에 지친 심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요. 하산한 후에 드시는 술도 안 좋은 것이 등산 중에 심장이 지쳐 있는데 심장이 휴식을 못하고 또 계속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하산주에 드시는 술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한 저는요, 등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산학연맹 등산교육원 교수진들과 함께한 범국민 등산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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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